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말대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 어저께 저녁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안 눈물이 있거든 맨 처음에 누가 자기를 흘렸대 하나님이 그걸 느꼈대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흘렸대 갑자기 자기가 행동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았대요 자기가 행동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대요 자기가 기도 끝나고 이랬었는데 몸에 힘이 너무 없었대요 하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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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